오늘은 바디로직의 자세개선 탱크탑을 소개해볼게요 4번형 입체 테이핑이 구부정한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입으면 끝, 곱게 편하게 바디로직 해보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일상화로 우리의 자세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나쁜 자세는 목, 어깨, 허리, 다리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디로직 리폼으로 간편하고 쉽게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바디로직 리폼원은 특허기술인 토크밴드로 근육과 골격에 힘을 전달하여 바른 자세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자세개선 기능성 의류 바디로직을 입어볼게요 우리의 몸의 역화각적 원리상으로 어깨를 잡아서 펴주며 등과 목의 구부정한 자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펴주는 다양한 어깨 교정밴드들이 있지만 일상생활 중에 착용하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점 장시간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여 편안하게 속옷으로 입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든 것이 리폼원 탱크탑이에요 하루종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바디로직 탱크탑을 입고 있으며 올바른 자세를 인식하게 해줘서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사방형 토크밴드가 구부정한 자세를 바로 잡아줘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불편함도 없어서 편했습니다 사이즈 고를 때는 정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리폼원 탱크탑은 평상시에 잘못된 자세 습관을 개선하여 올바른 자세를 인식하게 하는 제품이에요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는 일상시간에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육아하면서 구부정한 자세가 지속되면서 어깨가 말려있는데 항상 구부정한 어깨가 컴플렉스였어요 리폼원 탱크탑을 입어보니 자세가 개선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축성도 좋아서 입기도 편했어요 장시간 착용해도 편리하고 오히려 분철까지 잡아주니까 하루종일 입고 있어도 편했습니다 저는 전용 인서트 브라켓도 함께 사용해봤는데요 너무 편리했습니다 포크와 끈이 없어 간편하고 편안한 트근감이 좋았어요 속옷 대용으로 착용하시면 됩니다 바디로직의 자세 개선 탱크탑을 착용해봤어요 뒷면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사방형 토크밴드가 구부정한 자세를 잡아줍니다 리폼원 탱크탑을 입어보니 자세가 개선되는 게 느껴지네요 우선 비포 애프터를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시에 보면 다른 점이 보이더라고요 불편함도 없어서 하루종일 착용해도 좋았어요 평소에 구부정한 어깨가 컴플렉스였는데 바디로직의 자세 개선 탱크탑을 입으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알ones을 Rest NAT auth mundo 롤 주전 롤 텐 롤 리포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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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đ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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